아 으 아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아 또 잡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주꾸미 잡으러 왔구요 아 네 그 먹이가 풀려 가지고 좀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한번 말있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어 잡는 어 아 아 좋으신 분이 어 이거 가지고 다니시네요 좋네 예 저도 이거 사야겠습니다 토스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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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즈 크다. 느끼같은 느낌이네요. 제대로 걸렸다, 이거. 너무 제대로 걸렸어. 제호도 앞바다에서 쭈꾸미 낚시 하다가 입질이 좀 조조해가지고 이 파도 앞바다로 왔습니다. 여기 그냥 오니까 좀 더 낚시배들이 많이 있네요. 오다 보니까 당진 화력발전소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살편지 보겠습니다. 새우로 애기로 저기 해봤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칼라로 붙어봐도 입질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 애자 애자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 같으니까 애자로 가보고 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가져오는 청양고추 잘 매울 것 같은데 됐기 때문에 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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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빼면 안 돼? 아 저거 저거 이거 덮기 전에 준비해놨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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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왕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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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확대해서 찍어야 될거 같은데 네 또 있어요? 자 여섯개만 여섯개면 돼 여섯개 어우 이거 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탑라면보다 끓여먹는게 제일 낫고 내가 왜 이렇게 봉지라면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쭈꾸미를 잡으러 가니까 쭈꾸미를 넣어야 질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끓여먹었으면 딱 한번 아 아 쭈꾸미라면 그러니까 인생 쭈꾸미라면 하하하 인생 쭈꾸미라면 하하하 손장말고 많이 먹었습니다 먹으면 안되는거야 손장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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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진짜 힘든건데 정수하니냐 어 저거 저거 땡겨보세요 어 땡겨보세요 잡아뛰어 그렇게 도망갔다니까? 네 되게 달려 잡아요 아 왜 못잡아요 잡아뛰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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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차 인증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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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른 드세요 아 주꾸미를 왜 이렇게 못잡아 문헌은 못하겠는데 문헌은 못하겠어 문헌은 못해요? 문헌은 막 손 말아버려요 아아 아 이거 인생 주꾸미네 인생 주꾸미 잡으셨네 아아 인생 주꾸미를 아니지 전에 잡았다면서요 전에 잡은거 있는데 큰거 잡은거 또처럼이네 아 아 제대로 잡는거 이제 올렸네 아 아 아 아 오우 잡았다 잡았다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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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잡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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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떼어 떼어 떼어? 아까 큰건데 또 잡았어요? 오케오케 어 잘하고 있습니다 어 안 떨어져 무라 잡았지? 어 야 왕건이 왕건이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도착 오우 잡았습니다 잘 잡지? 에이 좋아요 좋아요 콩을 탁탁 시뻘 안 나오네 들고있어 아이씨 아 이게 몇 감아서 효과가 있는건가? 어? 다시마 감아서 효과가 있는거에요? 이거? 저거야? 저거 뭐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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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유선배는 많은데 주꾸미가 그 강맥 콩나듯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조금 이따가 처수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 오징어 오징어 오늘 주꾸미 낚시했는데 어 조간은 많지 않았구요 어 겸사겸사 탐색경 그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된거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잡지 못했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mind 다lement 어 암 라면에다가 먹을던 먹고 어 아 전체 이만큼 잡았어요 야필을 멀루다가 벅차 태폐뿌면 다 사라지 않겠지? 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